오!!! 너의οأ의ο무이거점 크다 따끈따끈한영상이다 이거 Cent Nas Sundities 무대영상 아 완전 취ís Level 응 다있지 지금 와 컸라임즈원 있 depends 댄서근들이Scott 이거 잘할게 передidel делат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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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팝이 포도 파풍 오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야! 와! 나왔다! 야아 오우, 그치? 야아 아우 출발 야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대단해.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라이프를 어떻게 하는지 말이래? 응이 안 오네.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야아 멋있다 너무 멋있어 뭐야, 소리 질러봐? 오우 그런가 봐 물을 질러봐 이러잖아 오우 좋은 것 같았어야 되는데 오우 한 곡이네 왜 이렇게 이게 주님 하하 한국사람들도 많이 있나봐 중간 어느 나라에서 했나 보다 한국 방송분들도 놀랬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라이브가 진짜 사이버가 정말 맛있다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해 진짜 잘해 조명의 연주가 루기가 에스민 하인드입니다 완전히 그냥 말인 시켜주는 거 야, 마이크 갔어? 응, 갔어. 신나이다. 다른 때마다 더 파이팅 넘치는 거 같지 않아? 겐토인데? 겐토로 다시 돌아온 거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지? 스팀? 한복 무대 시기. 완전 파티 타임이야. 대박이다. 무대를 할 줄이야? 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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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August. 에이 그렇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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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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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뭐야 와우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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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참신했다 이게 어워드라 그런지 무대도 크고 더 뭔가 파이팅 넘치게 하더라고 무대를 보면서 괜히 아빠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어떤 영상이었던 것 같아 SB19이 이 무대를 계기로 필리핀은 이제 우리한테 줬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나갈 것이다 이런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무대가 아닐까 싶어 다른 무대보다도 역대급으로 되게 멋있었고 여기 한국 가수들도 있었잖아 분명 한국 가수들이 SB19을 보고 놀랬을 것 같아 우리가 느꼈던 감정대로 분명 와 저런 가수들이 있었다고 이러면서 엄청 놀랬을 만한 무대였다 마지막에 합동 공연한 것도 너무 멋있었어 특히 마지막에 합동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유리 막 짜릿하더라고 막 가서 추직을 했어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몸이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거야 그 정도로 너무 짜릿했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더욱 더 SB19에 대해 색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트윈즈 올해 오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영 뵙도록 하겠습니다